다수 하고싶어 깜짝이야 내가 만들어준 제스처 아네요? 연친이 형 훈련도 좀 아쉬운데? 연친이 형 난 잘한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아쉬워 난 좋아 형은 더 잘했었어 난 좋아 아니 내가 아쉬워 너는 아쉽겠지만 형 식사하지는 않았어 형 그냥 직캠 쓰면 안 되겠다 난 쓰면 안 되겠다 형 오늘 아니다 너무 쓰셔 아 근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스튜디오 K 사무실이란 말이야 어 진짜야? 가서 우리가 좀 건의를 해보자고 어? 진짜 돼? 직캠 건의를 해보자고 이러면 진짜 수정해줘? 어 할 수 있지 좀 아쉬웠는데 할 수 있지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야 어 역시 그럼 뭐 바로 가볼까? 야 가자 가자 아 근데 진짜 보여주실까? 보여주시지 야 형 투어를 솔직히 연준이야 보여주시지 진짜로? 야 부탁드리면 보여주시지 안 보여 그러니까? 나 근데 처음 들어가봐 나 궁금해 아니 일단 노클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라시아이머셋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직캠 볼 수 있나요? 볼 수 있지? 어 이거 돌방일이라뇨? 어 맞네 봐보자 볼까? 아 뭐야 안 나오네 어 뭐야 어 이거 뭐지? 예고편인가? 인트로인가 보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 맞다 맞다 저희 저희 직캠 좀 저희가 이렇게 샥샥샥 할 수가 있나요? 한번 보시려고 오시죠 아 네 직캠 보려고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두 분 앉으시면 이거 먹어도 돼요? 드셔도 돼요 아 당연하죠 아 뭐야 이 사람은 카메오 카메오 어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하나 먹어봐 야 이거 먹고 시작하자 아 그래 먹고 시작하자 아 이거 뭐야 이거 배경화면까지 너무 훌륭한데요? 아주 아 이거 싸워맛이네 싸워맛 싸워맛? 하나 드시겠습니까? 야야 이게 당보춤 해야 돼요 당보춤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먹으면서 해야죠 하나 드시겠습니까? 어 맛있는데? 거절을 여기 타임 최종번 있네 너꺼부터 내꺼부터? 내꺼부터? 아 난 내 직캠도 잘 안 보이는데 썸네일 합격 썸네일 좋아 아 저 어우 저 직캠 봐볼게 어우 이렇게 보니까 좀 오케이 합격 좋아 아직까지 괜찮아 얘 아직까지 괜찮아 오우 머리를 아주 끌나게 돌렸네 아 별로야 별로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직 이제 노래가 막 시작되는데? 여기 나 같이 걸리잖아 여기 나 같이 걸리지 아 맞네 형이 형이 좀 별로긴 하네 뒤에 걸려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서자 어? 아 오케이 어 나 그럼 직캠이 25초 밖에 안 돼 무서워 썼어 까지만 서자 여기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아 맞네 찡그리는 표정이 뭐하는 거야 이게? 입 꽉 물고 치고 있네 어 어린 놈의 자식이 일단 넘겨봐 오케이 잘생겼는데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다 무시하는데 왜 잘 나오느냐 잘 나오는데요? 아무튼 네 아 오 좋은데? 히팅이 좀 약한데 아 히팅 인정한다 아 너 이거 아니야 아 또 흐느껴야지 아 맞네 머리 아 그렇네 머리 많아? 근데 머리 많아? 안 할 거야? 너 무대 하기 싫어?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근데 나 눈 히팅아 너 가수 가고 싶어? 죄송합니다 좀 더 흐느껴겠어 머리 많아? 머리 박혔어 머리 패 형은 좀 이따가 찍겠는데 보자 오 잘 나왔어 여기 힘 합격 아우 좋아 에덴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히닝이 얼굴이 확실히 입체적이야 감사합니다 어 어우 좋아 야 야 야 야 야 야 몸 더 안 써? 뭐 하는 거야 야 희영아 가수하고 싶어? 가수와? 예 나 왜 웃고 있냐? 흥미네 아 나 그리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어디 어디 범규야 방금 뭐라 했어 기다려줬던 너 안 시게 돼지 아 안 시게 돼지 나 뭐 돼지라는 거야?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아 돼지가 걸린다고 아 오케이 여기는 뭐 잘 편집하면 되니까 나 좀 아쉽긴 해 그래 다 편집해서 다시 싸이 붙어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아 돼지 때 삐쳐라는데 어 뭔가 괜히 찔리잖아 그치 그치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아 좋아 이거 머리 또 아 그렇지 오케이 왜 이렇게 아 좋아 아 근데 휴이 잘생겼다 컨섭 오 오 오 오 오 스튜디오 케이 최고 너무 잘 찍어 주셨는데 좋아 좋아 우리 멤버 좀 잘생겼네 오 오 오 오 오 코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나 갈굴라고 들어왔는데 너무 잘생겼어 아 역시 너무 잘 찍어주신다 일단 오케이 난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잘 찍어주셨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? 이건 뭐지? 이건 얼빡이고 연준은 뭐예요? 연준 얼빡 궁뎅이까지 보이는데 이건 얼빡이 아닌가? 한 번 볼까? 형 정면 보고 나서 얼빡 시작된다 연준이 엉덩이 귀엽고 연준이 형 엉덩이 합격 어디 한 번 보자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보리보리살 나와 나와 아침 이제 나와 좋아 무서웠었어 진짜 무서워 보이잖아 너가 평가해줘 근데 벌써 잘해 연준이 형 전 유익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오늘 좀 부어보이는데? 아침이라 그런가 너무 안연한 눈빛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맞네 안연한 눈빛 아 이 형 이런 눈빛을 잘하네 야야 열심히 나 안 돼 나 좀 세게 쳤네 그러니까 몰랐는데 오우 망생한 연준이 엉덩이 아 아 뭐 뭐 아니 내가 내가 만들어준 제스처 안 해요? 어떤 거 이거 해야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좀 아쉬운데 야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려볼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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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슬슬 힘들어 슬슬 힘들어 내가 알아 아 데자비 표정을 잘하네 이 형이 이거 아 지금 걸렸어 아 안돼 오 마이 갓 아이고 오케이 아 이 형도 건드릴 게 없는데 감정선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잉 어 괜찮은데 좋아 좋아 열받네 잘 찍어서 열받네 좋아 좋아 야 이제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아 이상하네 이 형은 얘는 그냥 등부터 큰 거 같아 이 형은 근데 아 나 이거 못살 아 뭐 초코종이야 뭐야 두상 왜이래 아 저 안할래요 아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아 봐야지 아 봐야지 그럼 20초부터 시작하는 건가 그럴까 아 아니 그냥 뒤통수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어 어 잠시만 나 이거 사진 찍어서 범경한테 보내줘야겠네 어 어떤 거 여기? 어 얼굴 뭐였어? 아 뒤통수가 얘는 아 글라먹었어 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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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 뭐야 이거 이거 손 뭐야 얘 손 이거 뭐야 이거 아 락앤롤이야?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세발밤이야? 아 이 형 안 되겠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많네 이거 바로 보내야겠다 아 그냥 도망가라 범규야 도망갔었어 아 진짜 도망갔네 야 이 형 야 이 형 야 이 형 옆에서 머리 야 이 형 두 번씩 들어와요 옆에서 머리 정리하네 이 형 머리 정리하네 야 형은 열심히 야 형은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머리 정리인데 그닥끄덕 뭐야 그닥끄덕 뭐야 뭐 잘하고 어 여긴 잘생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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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범경한테도 물어볼까?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어 표정 좋네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쌩이 할 때 뭐야 이거 이거 검은한 손가락 뭐야 검은한 손가락 뭐야 뭐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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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하네 이거 또하네 이거 컴봄보이 모아분도의 떼창 잘한다 모아분도의 떼창 잘한다 오 흐느끼네 아주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흐느끼네 흐느끼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진짜 힘들었어 아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 잘생겼네 해보 하 어 어 뒤에가 좀 긴데? 마음에 안 드는데 뒤에가 뭐가 있어? 여러분의 KBS 스튜디오 K 어떠세요? 보니까 뭐 근데 잘 찍어주셔 범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범규 형은 저희 둘은 좀 잘 나온 거 같아 범규 형은 통편집해야 될 거 그럼 혹시 여러분 특별히 썸네일 한번 골라보실까요? 아 썸네일 좋아요 좋아요 썸네일 항상 썸네일을 고르고 싶었어요 나도 고르건 울라 자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제거부터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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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넘겨 어 한 번 더 아 이건 안 되겠지? 좋은데? 이걸 이걸로 써줄래 이거 전체 화면으로 써 절묘 절묘하게 걸렸네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인카입니다 오 고개 내니까 괜찮네 삼삼 이것도 귀엽네 80이랑 삼삼 괜찮아요 삼삼도 괜찮고 나 이것도 괜찮아 어 삼삼 삼삼 아까 자연스러운 거 이것도 이것도 괜찮은데? 이것도 괜찮아 일육도 괜찮다 다음 봐봐 어 이게 더 낫다 한 번 더 84가 더 나은 거 같아 난 이게 좋아 이거요? 난 88이 좋아 88도 괜찮은데? 저 오리붕뎅가 좋아 와우 그렇네 빵빵하지 빵빵하네 괜찮네 뭘로 할거야 팔팔 팔팔로 하겠어 팔팔 팔팔하네요 팔팔 괜찮다 아니야 괜찮네요 이거 너무 뚱무하게 나왔는데 잠깐만 나 오늘 좀 부었나? 왜 이렇게 뚱하게 나왔지? 그래서 이거 이거 일단 잠깐 이거 아까 79 아니 근데 너무 또 너무 취해 보인다? 79 65 79 65 79 65 귀여워 아 여기까지네요 아 여기까지구나 79 65 근데 좀 더 눈 보이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런가? 어 79쪽이 나을 거 같은데 65도 멋있긴 한데 눈이 살짝 가려져가지고 눈이 살짝 가려져가지고 여기 조명 때문에 그런 거겠지?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이게 보면 좀 어둡게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은 응 79 아까 66 할까 79 66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아 그렇네 이렇게 보면 또 일단 내가 포를 넘겨 보다가 어 어머 연준이다 딱 이만 보이잖아 음 이런 느낌 79 뭐 할까? 정해줘 와 어 어 썸네일 보고 들어올 거 같은데 그건 79 같긴 해 오케이 휜이가 저희는 79 하겠습니다 79 아 오케이 79 그럼 이제 저희 이대로 업로드하면 될까요? 네 네 네 오케이 이걸로 이걸로? 아 뭐 괜찮아 난 오케이 오케이 그럼 79 그럼 저희가 결제를 좀 받으려고 아 결제를 받아요? 네 얼마에요? 네?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인 어떠하는데요? 아 일단 내부결제안건 기완부서 스튜디오K 수신 통화로바이트기다 연준 제목 240405 얼빡지캠 업로드 승인 바랍니다 아래하고 같이 체결하자 하고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통화로바이트기다 데자부 연준 얼빡지캠 업로드건 2024년 4월 5일 담당 연준 오 이거 해봐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네 이것도 혹시 돈 내야 돼요? 네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최초로 방문한 아티스트니까 어? 진짜요? 최초로 방문했으니까 인증샷 한번 남겨주시고 스튜디오K 내가 먹었다 스튜디오K 이제 우리꺼 스튜디오K 스튜디오K 혹시 시그니처 같은 거 있어요? 해왔 Росс이 새로 만들어 놓을게요 sistema 스튜디오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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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디오K은 시그니처 같은 거 있어요? 스튜디오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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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쯤에 다 할까? 그래요 저도 잘 찍어서 안 나요? 휴닝카이가 입은 옷 사진, 셔츠 가져갔어 이게 나잖아? 클랭값도 받았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? 제일 궁금하네 싸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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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찍어주셨다 이제 다음 녹화하러 가셔야 되니까 다음 녹화는 뭐? 다음에 녹화해야 되잖아 아 맞네 휴닝카이의 셔츠 가져주실 분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직캠 잘 봤고 다음 컴백 때도 또 와서 직캠 봤으면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